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세계의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보면 그 창조의 순서가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기 이전에 지어진 모든 피조세계를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고 10개월 동안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에 부모는 아무 준비 없이 아이를 받아내면 안 되죠 엄마의 아가방 속에 있는 10개월 동안 엄마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완전하게 구비해놓고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주인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특별한 존재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완비해놓고 난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창조하실 때 사랑하셨고 특별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정말 지극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까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저는 외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참 외로우셨는가 보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또 절대 지존의 위치에 있을수록 외롭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들어주지만 정말로 내가 마음을 열어놓고 함께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어요 참 외로운 거죠 외로운 겁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롭지 않았을까 정말 하나님과 마음을 좀 터놓고 함께 얘기하고 서로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 필요하셨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존재를 만드셔서 그래서 그 존재와 관계 맺고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같이 사귐을 갖고 친밀하게 지낼 창조의 주인공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특별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상상을 하면서 이야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구나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스스로 다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꿈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그 사랑과의 친밀함 그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외로움을 해결하고 싶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없이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관계가 그냥 깨어진 채로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나중에는 온 인류와의 그 친밀함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깨트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것이 뭡니까 이번에는 인간의 몸을 잊고 이 땅에 친히 왕림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져 있었던 그 모든 관계를 다시금 회복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자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바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의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외로움을 오늘도 해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존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이제 그분이 오신 그날을 기념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들일 수 있고 오늘 우리는 그 주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되고 존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다시금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길 가운데에서 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친밀함도 이루지 못하고 남들과의 친밀함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와도 친밀함을 이루지 못한 채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세상과도 소통하지 못한 채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 도쿄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영화인데요 한번 포스터를 보여주십시오 이게 한국말로도 해가지고 나왔는데 2004년에 올드보이 최민식을 제치고 이 영화의 주연을 맡았던 야기라 유야라고 하는 어린 배우가 있는데 이 친구가 최연소 칸르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유명한 영화예요 집세가 워낙 비싸서 새를 얻기 어려운 도쿄 한복판의 한 작은 아파트입니다 아주 낡고 초라한 아파트인데 한 젊은 엄마가 네 남매를 데리고 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많으면 그나마 이 허름하고 이 열악한 아파트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머리를 쓰기를 남편은 외국에 가 있고 자기 하나와 자기 한 사람과 그리고 큰아이 12살짜리 아들 단 두 식구라고 속이고 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하는 날이요 나머지 다른 아이들은 전부 다 가방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엄마가 너희들 떠들면 안 된다 우리가 들키면 그날로 우리는 바로 쫓겨나는 거야 떠들면 안 돼 뛰어다녀도 안 돼 그리고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마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매일매일을 집 안에서 지들끼리만 뽁짝뽁짝 그러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았는데 어느 날 이 젊은 엄마가 약간의 돈을 남겨놓고 12살짜리 아들에게 자기 자녀들을 다 맡기고 도망가 버립니다 12살짜리 남자아이가 나머지 이 세 명의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이 아파트에서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떠들면 안 된다 밖에 나가면 안 된다 학교 가면 안 된다 나중에는 돈도 다 떨어졌어요 돌아오겠다는 엄마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고지서만 쌓여갑니다 나중에는 전기도 끊기고 수돗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낮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밤이 되면 집 밖으로 나가서 공원에 가서 공원 화장실에 가서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그곳에 가서 빨래를 합니다 이 아이들은 밤이면 밤마다 또 추운 겨울이 돼서 식량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살짜리 아이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곳에 가서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 그리고 빵 같은 것들을 구걸을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다가 동생들을 먹입니다 결국은 막내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 아이를 땅속에다 묻으면서 그 흘리는 눈물은요 정말 그건 어떻게 해 그러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도쿄라고 하는 이 화려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벅적벅적한 이 도시 속에서 이 한 아파트의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이 네 명의 어린 아이들이 모든 것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은 채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 이 어린 12살짜리의 아이의 마음속에 세상은 우리의 고통을 모른다 우리의 아픔을 모른다 버림받은 우리의 존재를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 아픈 가슴을 누가 알아줄까 나의 슬픔과 나의 눈물을 누가 알까 외로움과 고독과 고민과 불안 날마다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을 어떻게 견뎌야 되나 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아무도 모른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오늘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숨쉬고 있는 이 공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내가 힘들지 않으면 남이 힘든 거 잘 모릅니다 내가 그런 고통의 터널을 지나 보지 않으면 그런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냥 내가 행복하면 남들도 다 행복하겠지 내가 형통하면 남들도 다 형통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모릅니다 꼭 그들뿐만이 아니죠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도 때로는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고통, 이 아픔, 이 고민을 누가 알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는 알고 있어 난 너희의 고통을 알고 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들 나는 알고 있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쳤다 여러분 이해인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울 수 없는 슬픔도 지울 수 없는 슬픔 그렇죠 슬픔이라는 게 쉽게 지워지지 않잖아요 지울 수 없는 슬픔도 당신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지울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 슬픔이 있어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것도 축복이다 왜?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는 것과 사람들이 안다는 것은 달라요 사람들이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고통받는 심령들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시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으면서 그들이 절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아셨기에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준비시키셨고 그를 보내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켰던 겁니다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해결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가 어떤 고통이 됐든 어떤 슬픔과 아픔이 되었든 내가 그거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는다 내가 보고 있고 알고 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그때의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고 해결해 줄 것이고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거야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외로움을 잘 아시는 주님 누구보다도 버림받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없도록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식물만큼 아주 적절하게 비유할 수 있는 식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줄기과 나무입니다 이 줄기과 나무는요 이 나무와 줄기에 구분이 없어요 그냥 한 몸인 겁니다 한 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 안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에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딱 붙어 있는 건데 그냥 이게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한 몸을 이루는 이 친밀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함을 이루면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느냐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아주 찰떡같이 붙어 가지고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주님과 우리가 정말 끈끈한 친밀감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뭐냐 먼저 5절 말씀해 보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것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은 가장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골라서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썩은 사과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썩은 사과, 맛있지 않은 사과 다 골라놔요 그 중에서 제일 예쁘고 가장 맛있는 거 골라서 주고 싶잖아요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께 딱 접붙어서 주님과 우리가 딱 하나가 되어서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열매, 가장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고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고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우리가 친밀함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을 때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다 주시겠다는 것 기도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고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할 거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가 너희도 사랑해 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면서 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먹으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11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게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가능해요 왜?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좋은 친구 좋은 친구는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어떻게? 친구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체 뭐길래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벗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천사는 절대로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천사는 절대로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서도 별로 가슴이 안 뛴다 뭐 그런가 보다 내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아는 사실인데 뭐 오늘 또 들어봐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린 너무 좋은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다 보니 좋은 게 좋은 줄을 잘 몰라 그래서 오래 믿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도 좋다는 걸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좋은 걸 잘 몰라 그런데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몰랐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들이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주여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됐네 내가 이제 그런 걸 누릴 수 있게 되었네 그런데 그것도요 한 몇 년 다 듣고 다 누리고 하다 보면 그런가 보다 우리가 맛있는 것도 매일 먹으면 그게 맛있는지 모르잖아요 한 날 맛없는 것만 먹다가 보리밥만 먹다가 어느 날 쌀밥 먹으면 세상이 이런 세상이다 맨날 풀떼기만 먹고 살다가 고기 한 번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매일 고기만 먹고 살다 보면 그 고기가 그 고기고 저 고기가 저 고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처음 사랑의 자리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의 자리 우리는 절대로요 주님과 함께 시작했던 그 과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을 만나기 그 이전의 과거는 잊어도 되는데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서부터 오늘을 이루기까지의 그 과정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오늘 지금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했습니까 그들을 애국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지난 날의 역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소중한 걸 모르는 거죠 자기들이 왜 존경한 존재인지 자칫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버려버린 거예요 자칫 우리도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항상 주님을 만난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됐어요 우린 절대로 그 은혜 그 감격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 주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오 주님 때문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이 우리와 친밀함을 원하시고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친밀함을 선택하고 여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와의 친밀함을 모든 것에 우선순위로 삼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주님과 친밀해지는 삶의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뭐죠? 사랑한다는 거는 버리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랑한다는 것은 버린다 이게 무슨 의미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과 더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외에 다른 것들 자선적인 것들을 더 많이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이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리고 이 소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 여러분들 돈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돈 많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럼 부자를 가까이 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부자를 가까이 해야 돼 부자가 돼요 왜냐하면 부자들은요 부자가 되는 길을 알아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사람하고 밥 한 끼 먹는데 수억 원을 내고 밥을 먹는 거예요 왜? 부자랑 한 끼 밥을 먹어도요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볼 수가 있고 그냥 흘려가는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주옥 같은 돈 버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수억 원을 내고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해 내가 주님께 철덕같이 붙어있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도요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철덕같이 붙어서 지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철덕같이 붙어야 돼요 그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과 철덕같이 붙어있어요 세상에 모든 관심이 다 쏠려있는 사람하고 같이 가까이 하면 딱 세상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죠 여러분 친밀함을 위해서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친밀함은요 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틈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 틈을 타고 뭐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잡히시던 날 밤 붙들려가실 때 뒤쫓아갔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따라가기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갈 때 바짝 붙어서 따라갔습니까?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까?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거리를 두고 따라가니까 틈이 점점점점 넓어진 거예요 그 넓어진 틈 사이로 사단이 딱 들어온 거죠 너 예수 제자 아니냐 아니 나 예수 모른다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님과 틈이 벌어지면 안 돼요 많이 벌어지면 안 돼요 저는 사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제일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틈이 자꾸 생기면 안 되는데 틈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교회 나와서 폭청폭청폭청 말씀 듣고 배우고 우리가 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그러면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틈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와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진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상과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세상과 가까워지다 보면 우리는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틈이 점점 크게 생기는 거예요 그 틈이 한 번 너무 커져버리면 다시 좁히기가 힘들어질 만큼 쫙 벌어져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져요 실제로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과연 이제 이 모든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고 난 후에 못 돌아올 사람이 한 몇 프로 정도 될까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 전화로 오셨던 박성민 목사님 시시시 총재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지금 한 25%가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35%가 빠져나갈 거다 35%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틈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 틈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이제 내년까지 이어지게 되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틈이 쫙 벌어져 버리고 나면 이 틈 사이로 이미 주님과 마음이 멀어져 버리고 교회와 마음이 멀어져 버리고 성도들과 마음이 멀어져 버리고 그럼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지금 온라인 예배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만들고 그나마 지금 교회로 못 오고 있는 이들이 온라인 교회 안에서라도 머물면서 교회와 더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큰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주일날 말씀만 전하시면 되고 훨씬 더 편해졌겠습니다 아휴, 내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여러분들 지금 목회자들이요 코로나 이전서보다 일이 두 배, 세 배가 늘었어요 예전에 안 해도 되는 것까지 지금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온라인 처치가 만들어지고 온라인 처치 내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고 새벽 기도도 전부 다 지금 위에 방송실에도 우리 목사님 한 사람이 올라가서 그거 다 송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애쓰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성도들 안 나오고 있는 성도들은 매일같이 전화통 붙들고 전화하고 전화신방하고 목사들 격려하고 힘을 줘야지 아, 목사님 코로나 때 할 일이 없으니까 편안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의 향기가 내 몸에 배이게 돼요 가끔 이제 저 시골에 제가 말씀드렸던 진동에 가서 한 번 이제 나무를 떼는 날이 있잖아요 그럼 그 나무를 떼면 그 나무 떼는 냄새 있죠 그게 몸에 확 배깁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 나무 떼는 냄새 그거 없애려고요 샤워도 하고 옷도 막 탁 빨고 그런데 참 이상해요 그 냄새가 오래 가더라고 그 사람이 어디 갔다 왔는지 냄새만 딱 맡으면 다 알아요 어시장에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생선 비린내가 나겠죠 더러운 곳에서 일하고 더러운 곳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깨끗한 곳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깨끗하고 선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 냄새가 펄펄 나는 겁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중요하죠 우리가 자신을 오픈하는 만큼 우리가 더 친밀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 앞에서 내 마음으로 오픈했을 때는요 후회가 많아집니다 정말 믿고 내가 내 속에 있는 정말 부끄러운 과거까지 내가 다 드러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정말 내가 믿었던 그 사람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모든 것 다 토해내면서 내가 다 얘기해줬던 그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기를 오픈하는 것도요 어느 선이 필요해요 너무 오픈을 해버리게 되면 오픈한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못 볼 수도 생겨요 그런데 나와 친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것을 드러내놔도 괜찮아요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 자신에게도 스스로 부끄러운 그 어떤 죄, 어떤 연약함, 어떤 허물이라도 주님 앞에서는 다 내려놔도 괜찮아요 다 드러내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과 더 치밀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너희들 속에 쌓아두지 말고 그거를 내 앞에서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그냥 다 지워 줄게 내가 비어진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나의 것으로 채워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럼 너 나와 더 친밀해질 수 있어 너 세상 가까이 하지 마 나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려고 애를 써 친밀함의 우선순위를 두고 나와 친밀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한번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봐 내가 너와 더 친밀해질 거야 여러분들 주님과 친밀해지려면 분주함을 없애야 돼요 분주함 요즘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분주하게 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분주하세요 너무 분주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너무 분주해서 말씀 볼 시간도 없고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도 없고 그렇다면 그 분주함은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친밀함을 위해서는요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내가 주님과 얼마만큼의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가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그 시간의 크기만큼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한 시간도 없어 단 몇 분조차도 없어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과 함께했던 이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나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요 부분 기도회에 나와서 오늘 주님 앞에 적어도 내가 이 자리에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때로는 두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시간이라는 시간을 내가 드렸어 그럼 내가 그 두 시간의 시간만큼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단 한 시간도 아니 단 10분도 내가 주님 생각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오늘 이 하루를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산 거예요 친밀함은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친한 친구와는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친한 친구하고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다? 이건 뭐 그냥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과 친밀함을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10분, 20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척 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를 몰라 그게 진짜 사랑하는 관계인 거예요 그게 친밀함인 거죠 이와 같은 친밀함이 있을 때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더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이 친밀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게 되고 10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주님께 찰떡같이 붙어 계세요 그래야 복을 받아 맨날 주님과 멀어져서 세상에 그냥 폭 빠져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합니다 복 못 받아요 주님께 찰떡같이 붙어 있어야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께 찰떡같이 붙어 있을 때 주님의 그 능력과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실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덜 외롭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더 친밀함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금년에 남은 한 해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금년에 우리가 주님과 조금 소홀했었다면 내년에는 주님과 그냥 찰떡같이 붙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받으세요 능력 받으세요 주님께 존경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